로우는 법칙, 법, 디멘드는 수요 수요의 법칙은 is, that에서 것이다 이렇게 되고 됐다 하면 무슨 문장 온다? 완전한 문장 굿에 S자가 붙으면 상품이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디멘드, 수요는 그럼 얘 수요가 지금 주어야 그래서 increase가 지금 동사고 앞에 상품과 서비스가 주어가 아니라 디멘드가 지금 주어야 그래서 단수동사 증가한다 수요의 법칙이란 상품이야 그리고 서비스야 이게 가격이 올라가 이게 상품과 서비스가 증가해 뭐 했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 저렴해져? 그럼 사람들이 많이 산단 말이야 그리고 수요가 떨어져 예제는 뭐뭐 했을 때 가격이 증가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수요가 내려간다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올라간다 이게 지금 뭐다? 수요의 법칙이다 기펜제는 기펜제는 특별한 종류의 상품인데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 어플라인은 적용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종류의 상품이다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지금 첫 문장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비싸죠? 비싸니까 사람들이 못 사 그 물건을 그래서 내려가 이렇게 되는데 기펜제라는 게 있대 이게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종류의 상품 앞에서 나온 이거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이렇게 되는 게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다음 여기서 for 위치에서 전치사 더하기 위치 들어갔죠 전치사 더하기 위치다 하면 어떤 문장 온다? 완전한 문장 온다 그 다음 여기서 for가 들어간 건 왜 들어갔냐면 여기서 적용하다 할 때 apply for 관계대명사 목적격 뭐뭐에 대해 적용하다 해서 뒤로 와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 여기 위치를 갖다가 됐으로는 못 바꿔 쓰죠 왜냐면은 전치사 관계대명사 대답에는 전치사를 쓸 수 없으니까 지금 형태를 for that 이 형태는 안 된다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ing 스위치 바꾸는 거죠 값싼 리플레이스먼트는 대체제 대체품 값싼 대체품으로 바꾸는 것 대신에 소비자들은 요구한다 좀 더 많은 기펜제를 가격이 증가했을 때 가격이 원래 올라가면 수요가 내려가야 되는데 가격이 증가하지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 물건을 더 많이 요구를 한대 값싼 물건으로 바꾸는 것 대신에 그 물건을 안 사고 그 다음에 더 적은 것들을 왜는 뭐뭐 했을 때 가격이 내려가지 가격이 원래 내려가면 어떻게 돼? 물건을 더 사야 되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더 적은 그것들을 소비자들은 디맨드 요구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쌀은 기펜제다 비코우즈 왜냐하면 접속사죠 접속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 sv 문장이 온다 비코우즈 문장 왜냐하면 사람들은 tend to는 경향이 있어 purchase는 구입하다 less는 더 적은 그것들을 물건들을 구입을 한다 왜는 뭐뭐 했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물건을 적게 구입한다 지금 여기서 들어갔죠 가격이 감소하면 더 적게 소비자는 요구한다 그랬죠 reason은 이유야 이거에 대한 이유는 가격이 내려가 그러면 더 적게 구입을 해 이거에 대한 이유는 is는 뭐뭐이다 왜는 뭐뭐 했을 때 쌀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가격이 떨어졌을 때 for 됐을 때 사람들은 적게 구입한다 그랬잖아 그럼 다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유는 사람들은 돈이 더 많아 구입할 수 있는 투스팬드가 앞에 있는 머니를 꾸며 돈이 더 많아 뭘 구입하냐면 다른 종류의 상품들 product search as는 뭐뭐 같은 고기랑 유제품 우유나 치즈 이런 거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다른 종류의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체인지 바꾼다 이렇게 돼 그들의 소비 패턴을 바꾸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가격이 증가하잖아 기팬제에서 아까 어떻게 돼? 가격이 증가하잖아 그럼 소비자들은 더 많은 기팬제를 요구한다 그랬죠 가격이 증가하면 소비자들은 더 요구하니까 더 많은 쌀을 컨슴 소비하게 된다 그럼 문법 정리를 하면은 is that은 뭐뭐라는 것이다 이때 that은 명사절 되시니깐 얘 다음에 무슨 문장 온다 완전한 문장 온다 increase가 지금 동사인데 주어가 누구야 demand 주어 동사 as는 뭐뭐 했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as가 뭐뭐 했을 때 for 위치 전치사 위치 들어간 다음에 무슨 문장 온다 완전한 문장 온다 여기서 for가 들어간 이유는 여기 apply for 이것 때문에 instead of ing 뭐뭐 대신에 이렇게 돼 그리고 because는 접속사 접속사니깐 주어 동사 뒤에 뭐가 온다 문장이 온다 그 다음에 접속사 다른 한편으로 들어간 거 알아두면 되고 그럼 해석 다시 하면은 수요의 법칙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수요는 가격이 내려갔을 때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증가했을 때 수요는 떨어진다는 것이 수요와 수요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은 여길 먼저 하면 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펜제는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종류의 상품이다 값싼 대체제로 변화하는 것 교체하는 것 대신에 소비자들은 가격이 늘어났을 때 더 많은 기펜제를 요구하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더 적은 그것들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의 쌀은 기펜제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격이 내려갔을 때 더 가격이 내려갔을 때 더 적게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쌀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고기와 유제품과 같은 다른 종류의 물건을 소비할 돈이 더 많다 그래서 그들의 소비 패턴을 바꾼다 다른 한편으로 가격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더 많은 쌀을 소비한다 다음sprTV s e e s